제주 물집의 인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에게 자세히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뭉쳐야 산다라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제주도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토지매매팀부터 주택매매, 주택임대, 상가임대, 분양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모두 모여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트렌드아저씨에서 만나봤습니다. 팝핑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